KBS 공채 13기 박성호, KBS 공채 14기 김대희, KBS 공채 19기 홍인균, KBS 공채 22기 송중근, 우리는 고향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다르고, 와이프도 다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다. 그건 바로 나는 아빠다. 번호, 아들,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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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끝. 오늘 우리 코너 시작에 앞서서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힘차게 불러보고 시작합시다. 조정, 정의, 빛날빈, 정빈아. 비단체의 진실로, 윤, 최윤아. 처바, 하, 할, 민, 하민아, 별대, 빛날, 겸, 태경아. 생각사, 윤태칼륜, 사윤희, 발글련, 나도, 현호, 가능할까? 나는 아빠다.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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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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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끝. 이제 우리의 선택은 하나이다. 늦게까지 아이들과 다정다감하게 놀아주는 사랑스러운 아빠가 될 것이냐. 아니면 늦은 밤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일반하는 아빠, 즉 스탠드빠가 될 것이냐. 일장 대형으로 해첩은 하나, 둘, 셋, 넷. 제 1장, 편식하는 우리 아이의 식습관을 개선시키자. 우리 인규, 인규, 팝에 멸치 먹자. 멸치 시럽. 아이고, 그럼 여기 콩 먹자. 콩 시럽, 콩. 건강해져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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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럴 땐 아이에게 강제로 밥을 먹이는 것보다 인간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본성을 건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원초적 본능 요법. And the basic instinct and shadow storm 기소하실 건가요? 테라피. 조교, 앞으로. 하나, 둘, 셋, 넷. 셋, 넷. 예승이 콩 먹어야 돼요. 콩. 콩 먹어야 돼요. 콩 왜 먹어야 되는데. 비타민. 비타민 콩 먹어야 돼요. 멸치랑 먹어야 돼요. 입 크게 벌려보세요. 실화. 띡. TV에 사자 나온다. 사자처럼 입 크게 벌려보세요. 실화 안 먹어. 띡. 오, 시스터다. 예. 지금이야. 우와, 맛있다. 멸치랑 콩 먹어야 착한 사람. 반찬 번호. 멸치. 멸치, 멸치. 콩. 콩콩콩 번호 끝. 김치리. 김치, 김치. 파. 파파파 번호 끝. 앞으로 이 컷. 빠바밤 빠밤. 여러분이 웃어주시면 우리 아들이 영어 유치원 다녀요. 빠바밤 빠밤. 뒤로 돌았. 하나, 둘. 2장 대용으로 해체무었. 하나, 둘, 셋, 넷. 제 2장. 다정한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자. 엄마, 아빠의 자연스러운 스킨십은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면역력 증강과 더불어 정서적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 휙, 콕. 여보, 조금은 가슴 쪽으로 보이더라도 옆에서 우리 아이들이 지켜보고 있으니 우리 가볍게 뽀뽀라 한번 합시다. 맞아요.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뽀뽀해 주세요. 우리 남편 최고. 아빠, 아빠 나도 뽀뽀해 주세요. 그래, 뽀뽀해 주렴. 우리 아빠 최고. 예쁘게 김서방. 뽀뽀해 주세요. 우리 사위 최고. 아, 택배 왔습니다. 착불이고요. 뽀뽀해 주세요. 1301호 최고. 세일러문. 보러 와. 아들. 아들, 아들. 딸, 딸, 딸. 보러 끝. 스킨십 보러 뽀뽀. 뽀뽀뽀뽀뽀. 키스. 키스, 키스, 키스. 그 결과 딸, 딸, 딸. 보러 끝. 나는 아빠다. 아들,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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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아멘